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들과 정치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연일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혁신위까지 이 의원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세력과의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밝힌 겁니다.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이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합류한 데 이어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과의 연대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힘을 보태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로 꼽히는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을 나가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정렬이도 떨어졌고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도 대전에서 이 의원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의원에게 강연을 부탁한 건데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의 입당설과 관련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좋은 길을 알려주고 한 번도 누구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향후 거취를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티비 장효윤입니다.